잠깐! 멈춰! 제발 죽이지 마! 다 얘기할게! 목숨을 구글하는 너를 미룰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지만, 드론은 보겠다. 네가 찾는 건 주인님의 보금자리에 있지만, 들어가려면 티라노스를 이겨야 할 거야. 투영의 전당에서 서리안을 찾을 수 있어! 거기... 거기... 진실이 있어! 서리안이 무방비로 놓여있다니... 그럴리가! 진짜야! 진짜야! 맹세! 제발 죽이지 마! 쓸모없는 놈... 내겐 죽음뿐이다. 안 돼! 주인님이 계신 성수에 그렇게 쉽게 들여보내리라고는 생각지 마라. 용기가 있다면 쫓아와봐라. 얼마나 끔찍한 최후인가. 영웅들여 갑시다. 그 노움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해요. 아사스와 서리안을 떼어놓을 수 있다면, 그를 막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. 경고! 몇front something 감사합니다.